오늘 어떤 간증이 아니고 어느 조각가의 작품생활이라는 22번째, 22번째 시간입니다. 이건 테스트 영상입니다. 오늘 어느 조각가의 22번째 영상을 테스트 영상이에요. 테스트 영상인데요. 오늘 작품요. 실자가 조각 성전을 지키기 위한 기둥, 조각 지둥에 예수님의 얼굴이 들어있는 부분에 양쪽에서 두 쪽을 나누어진 데서 한쪽만 한 거예요. 이것은 이제 십자가 첨탑에 십자가 대신 이렇게 이것을 꼭대기에 올릴 성전 꼭대기에 십자가 탑에 이걸 대신 올릴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조각 어느 조각가의 작품생활 22번째 코너예요. 테스트 영상입니다. 테스트 영상입니다. 테스트 영상입니다. 테스트 영상입니다.